아 잠깐만 이따가 여기 사기꾼이야 알았을 줄 알았어 아! 이건 마치 문방도 아줌마의 선물 포장 방식 야 진짜! 다 마시고 다 마시고 다 마시고 그럼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있지가 있지를 고를 리가 없잖아 당연하지 잘하는 거 아니야 이분들은 이거 원래 없었던 이거 합의된 일이에요 혹시? 안녕하세요 우리 봉투비야 신년을 맞아 저희 본토비로 판매되었어요! 괜찮아? 10년을 맞아 업데이트 됐어 저희 본토비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것 보고! 얼린하우스 안녕하세요 잊지입니다 근데 뭔가 작년에 8월에 찾아왔을 때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거 같은데요 작년에 온 느낌인데요? 확실히 달라지긴 했어요 어머!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이게 뭐야? 방금 인지 여러분들은 티바이브 공몰에 갇히셨습니다. 아, 그래서 누가 문 열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갇히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를 진짜 많이 해주셨네요. 네. 다섯 개요. 원석 다섯 개요. 타서 나가면 부자가 되려나? 와, 노래도 먹는 것 같아. 어? 이분들은 그런 맨 같은 느낌으로 뭐야? 이것도 선물인 거야? 오늘의 동일이니까 하나씩만 해. 한번 골라볼까요? 오오! 뭐야! 누려, 누려. 이거 해보고 싶었어.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면 막막하잖아요. 불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불이 있어야 돼. 저는 원래 이불 없이 못 자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당연히. 아니요. 아니요. You can't provoke me, never can. Sit back and watch. 아, 혹시 불씨가 안 꺼지게 막 이런 느낌인가? 이건 어떻게 지켜요, 솔직히. 바꾸고 싶은데요. 한 명만 이걸로 봐. 내가 봐. 한 명만 이걸로 봐. 가사가 어느 분의 멤버들이요? 저요. 유라 님이 가사를... 그럼요. 난 못 건드려, 절대 못 건드려, 어디 날 한 번 지켜봐. 하사 사이가 맞나? 이걸로 하자? 네, 저거, 저거 할래요. 1분, 1분, 1분. 사, 사, 사. 싸, 싸, 그냥 싸. 이건 마치 문방거 아줌마의 선물 포장 방식.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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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날 막 감어, 막 감어. 야, 여기 더 넣어. 야야야야야야. 여기 더 넣어, 더 넣어, 그냥. 너무 급하게 하지 마 지방아 너무 잔만? 좀 꼼꼼하게 시간이 흐르고 있어 해 아니야 근데 잘했다 자 응 그리고 테이프로 자 오늘의 주인공 이인아야 좋았어 진짜 소중하다 진짜 소중하다 소중하다 근데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부드럽게 떨어뜨려 주실 것 같아 실험맨 화이팅! 두번öl 자비 없다 봐봐 와 원석도 타주알이네? 귀엽다 감사합니다 앨범을 구매했습니다 나 입을 잘 골랐다 The second mission is challenge on Challenge on 오우 챌린지 두 번째 스파이예요? 아 이거 우리 진짜 모르겠네 아... 여러분 이제 타입되고 뭘까? 안타차별이야 안타차별이야 안타용하지 않은 채? 안타용하지 않은 채? 와 그거 다 따르실 거죠? 어? 어? 표면 장려까지 쓰신다고? 아 이거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좀 마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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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피지 네? 아 이거 안타지는데 아 이거 좀 빌려? 준비됐어? 아! 어 됐다 에헤이 좀 봐줍시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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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막 옆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막 옆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하지 마세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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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끝! 아악! 뭘 했다고 주시는 거 같은데? 진짜요? 증발했나 벌써? 아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좀 바꿔야 돼 그냥 바꿔야 돼 다 마시네 다 마시네 다 마시네 됐어 됐어 유현아 시작! 아 하이파이브 저기 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펜트야 펜트야 가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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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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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4 왜 앞에서 뒤로 불어 이번 일은 정말 아무런 여지 없이 채령이의 잘못이다 막 여기서 채령이 부채 이러고 있고 아니 채령이가 자꾸 뒤로 했어 왜 저희 2024년인데 시작부터 팀워크가 이러면 저희 좀 곤란해서 한 번만 아 아 알죠 알죠 네 채령이 보여주자 근데 이건 언니가 양심이 있으면 언니가 해 참고 참고로 아직 춤은 없습니다 5 6 7 8 스포티파이에서 꼭 들어주세요 1 2 3 스포티파이에서 꼭 들어주세요 1 2 3 아 시작 시작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 두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은 그냥 99초에 끝내버려 채령 씨 채령 씨 채령 씨 왜요? 채령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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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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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다, 당하다. 우리 잘 풀리려봐 봐. 방금도 솔직히 좀 인정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다 너무 방정 맞았을 것 같아. 나도요. 그리고 두 번째 완성을. 혹시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지켜라. 언터쳐블. 뭘 지켜? 없어. 손 대지 말라고. 손만 안 대면 되는 거죠? 손도 안 대고. 언터쳐블을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터쳐블은요. 저희 ITZY 미니 8집 Born To Be 앨범의 타이틀곡 제목인데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I'm 언터쳐블이라는 단단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나는 쉽게 깨지지 않으니 지금의 나의 플로우대로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자라는 메시지가 담긴 곡입니다. 언터쳐블의 포인트 안무도 살짝 공개해 볼까요? 맞습니다. 어? 이거 하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쿨. 빰빰빰빠빠리 받을 수 없어 너바디 하이자 빰빰빰빠빠리 나틴 감싸 미 너바디야 벌써 세 번째예요? The third mission is artist storm. MITZY의 본투, 본질은 무엇인가요? JYP! MIT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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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네. 하하하하 자신 있어요. 평생 한 가지만 끊어야 한다면? 탄수화물대 닭. 아니 원래 이걸 내 생각대로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 미지가 뭘 골랐을까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 탄수화물을 끊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 같아. 아마 미지는 아직 우리를 되게 맛있는 초콜릿 마카롱!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우리 사실은 막 국밥으로 막 돼지국밥.. 그래 우리 선지국 이런 거 못 먹으니까 우리 디저트파가 많죠 제가 구황장물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근데 멤버마다 이게 팍 아니야 아니야 아니잖아 자 채령 언니가 좋아하는 구황장물을 빼야겠다 그래서 뭔가 구황장물이랑 빵 수입이 너도 밥을 잘 챙겨 먹는 걸 아니까 그리고 뭔가 우리 춤춰야 되니까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당을 끊자 당을 끊자 당을 잠깐만 교랬을 거 같지 않아 갑자기 아 정답 말하기 전에 채령 씨 구황장물 좋아하잖아요 난 이게 조금 갑자기 의심스러워 아 그건 맞긴 하다 아니 근데 갑자기 굳이 이 타임이잖아 몰라 나 어렵다 일단 해보자 그냥 골라 하나 둘 셋 다음 이야 이야 에티앤 한참을 걸은 사람들은 우리를 ty 보려 girdrar 빠트라 세근 Brilliant 해감 짱이다 무대 위에서 더 난감한 상황은 무대 위에서 더 난감한 상황은 이거 그거다 가사틀리기 춤 틀리기 안무 가사는 좀 보이잖아 근데 빛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무는 눈에 보이고 가사는 눈에 덜 보이잖아 안무 틀리면 막 이러고 싶은데 그리고 피가 나잖아 오히려 가사가 눈에 더 잘 보이지 않나? 왜냐면 카메라로 찍잖아 그럼 자기 가사를 부를 때 틀리는 거잖아 자기가 센터에 있을 때 틀리는 거잖아 근데 안무는 저 끝에서 실수하면 모를 때가 많아 풀캠인데 혼자 다른 거 치고 있으면 튀잖아 몇 번 틀렸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정색하고 있으면 모르더라고요 뻔뻔하게? 근데 이것도 맞긴 맞아 방향을 잘못할 때가 많은데 이거였는데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되게 잘 썼다 주변 스캔하면서 이렇게 나는 가사도 좀 틀려봐가지고 어디서? 난 달라 달라 하는데 남들의 시선 중이 치아나가 생각이 진짜 전혀 안 나는 거야 남들의 시선 중이 치아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실수를 잘 알아차리시는 편인가요? 잘 알아차리고 모른 척 해주세요 이런 팬 또 없다 이런 팬 어디 없다 뭘 더 잘 모른 척 해줬냐 여기까지 가사냐 안무냐 난 안무 한 표 할까? 나도 안무 나도 안무 난 가사인데 그래 안무라 한번 기대를 걸어봐 그래 안무 신수하기 와 와 와 와 와 와 믿지 그니까 좀 횟수가 많았구나 근데 차량언니 언니 이거 다 안 거야 그치 그치 아마 이거 스포티파이 나가고 다시 찾아볼 거야 귀엽게 해서 봐서 언니만 몰랐던 거야 아 진짜 나 되게 자연스럽다 생각했어 민희가 읽어줘요 믿지가 잇지에게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다면? 노래 대 춤 노래 대 춤 이거 당연히 춤이지 춤이겠지 춤일 거 같아 궁디팡팡 춤 궁디팡팡 춤 궁디팡팡 춤 저희 팬분들이 이걸 쉽게 따라할 수 없을지 실험매님 한번 들어갔고 더욱 실험매님 지금 당황하신 거 아니시죠? 이거 원래 없었던 이거 혹시 합이 된 일 이거 합이 된 일이에요 혹시? 이거 전혀 합이 안 되신 거 같아요 아 이게 아 저희 앞에 언급에 궁디팡팡 춤이라고 해놓고 하나 둘 셋 하시면 돼요 두 분이 혹시 친구 사이시면 앞에 친구분 궁디를 궁디팡팡 춤 네 정말 쉬워요 이쪽 손 먼저입니다 왼손 먼저 왼손 먼저 투 트리 포 예쁘게 카메라를 잡아 먹으시면 됩니다 네 오 네 됐습니다 5 6 7 8 왼손부터 5 5 6 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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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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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8 7 7 9 9 9 10 10 10 9 10 7 10 12 11 10 12 10 10 10 10 더울 때가 나을 것 같아 어? 이거 다쳐서 근데 계속 땀을 내잖아 근데 솔직히 얼굴이 예쁜 건 한파예요 붓기가 진짜 크라이오테라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코 약간 빨개지면서 자연히 블러셔 하고 한파가 나을 것 같다 머리 볼륨을 너무 많이 죽어 야옹에 땀말을 옷 갈아입는데 안 벗겨지고 아아아아아아 너무 싫어 우리 또 레자 가죽이 막 여기 오징어스테 뚝뚝뚝뚝 하나 둘 셋 한파! 콜 세트 아 진짜네? 맞지? 그래 롱패딩 끼도 한팩 다 넣어서 저희가 2월 24일, 25일 서울 콘서트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파는 아니에요 실내예요 즐겁게 해드릴게요 우리의 dura 지내볼까요? 오히려 좋아. 마지막 질문은 유나와 읽어주세요. 네, 잇지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잇지 대 미찌. 당연히 미찌지. 내가 봤을 때 잇지로서 지켜야 미찌를 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뭔가 T인 미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F인 잇지들은 당연히 미찌지 이럴 수도 있잖아. 잇지로 남아줘. 그래야 내가 널 또 좋아할 수 있을까. 우리 이츠는 당연히 우리지 우리 이츠 이츠 한 번 더 그런가요? 완전 F 그 팀 완전 F 난 49 대 51 뭔가 제 팬 중에는 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되게 스윗한 말을 실용적으로 해줘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사랑해 한마디에도 저희는 얻는 힘이 큰데 그게 아니라 널 정말 좋아하는데 네가 원하는 팬이 나는 되고 싶어 그래서 혹시나 불편한 거 있으면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 너무 좋겠다 뭘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 이걸 궁금해해준다는 게 너무 저는 그 위로도 되게 좋았어요 내가 먼저 사회생활을 해보므로서 느낀 건데 뭔가 예지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내 말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했는데 경험담에서 오는 그 위로가 되게 실용적인 진짜 실용적인 아니요 저 티어 나 약간 설득당했어 그러면 우리 다수결로 갔자 있지일 것 같다 하나 둘 셋 나 그럼 있지 하나 둘 셋 있지 내가 말했잖아 너 있지라 너 있지 있지일 것 같다 하나 둘 셋 나 왜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려고 그냥 있지 시점으로 뭐라고 했잖아 왜? 우리 뭐 했어? 저희 한 번만 다시 하면 우리 뭐 했어? 우리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어 아 저희는 그럼 다시 얘기해볼까요? 잠깐만 나 문제가 다시 보인다 그러면 팬분들은 아 있지가 있지는 미찌를 선택할 거야라고 하겠네 아 우린 당연히 미찌지 하나 둘 셋 미찌 역시나 있지가 있지를 고를 리가 없잖아 당연히 우린 당연히 미찌밖에 없는데 우리 미찌바보잖아 미찌밖에 모른다고 Station Choir by Jemstone 여정 기회 맞아 이거 이거 뾰사랑 역사 야 재령이가 제주를 넘는다 나 나는 이거 이거 아니야 잘라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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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안 좋아해? 나 잠깐 들어가 있을까? 너 나 안 좋아해? 자, 죽여볼까? 왜 얘네... 야, 질문... 너 이래놓고 속였어? 언제 내가 속였는데? 신유진 언니지! 그렇잖아, 그러면은! 신유신이지! 신유진 언니지! 혹시 저 빼고 셋 가능한가요? 1. 2. 4. 4. 5. 6. 10. 10.